무서워. 무서워? 왜? 떨어질 것 같아? 그네다! 머리채를 잡는데? 어우 여기 정상 이야 이거 멋있다 여기는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네 그래? 어 저기 위에는 치자를 심어 놓고 여기 옆에는 무궁화를 심어 놓고 아 여기 그래도 천주교 순댓길이구나 그래? 박해를 피해가지고 숨어들어도 돼 그래? 저 너머에도 바다가 있어 여기가 내돈가보다 내돈 저 앞 섬이야? 어 어 어 10번은 가야 된대 공고지 이거를 코코넛 껍질 이런 걸로 만드는 거야 여기 봐봐 꼴 폈다 미스카루 보라색 꼬코야? 일단 파란색 바텔 파란색 바텔? 하하 와 되게 예쁘다 우와 되게 예쁘다 어 길 봐봐 와 되게 예쁘다 문인데 문? 어 문이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나보다 그랬어? 응 멋지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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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좁다 아 길이 없네 이 터널 좁아 여기가 뒤에 잎빱합니다 우와 우와 콘치像에 있는 거지 불탄에 있는 엄청 커서 바다다 수순아 보여? 수순아 좀 폈네 저 멀리 노란색 꽃 나는 어제 올라온 사진 봤어 많았거든 없다고 그러길래 나는 되게 기대하고 오셨네 야자수는 또 몇 개 심하네 근데 여기는 잘 사나봐 그치 안 감싸놨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이렇게 많아 여기는 화강암이 되게 많네 이거 봐 진짜 신기하다 아이스크림 같다 색깔도 달라 맛이 오 불가사리 엄청 많아 죽은 불가사리 저기 섬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 살짝 저기 해군간 자 이거 들고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스크림 진짜 worden 전망 첫 사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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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여기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어 이렇게 있네. 등산. 호우스 등산이다. 여기도 옷 얹어놨네, 꽃에? 너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는 길이 좋아해. 로봇 프로스트에 그런 수가 있어. 가지 않는 길이 안 돼. 와 저 앞에 예구마을이야? 아닌데? 아니야 저기는 와현, 와현. 맞지? 와현. 저기가 예구. 뭘 막아놨네? 안식당이 막아놨네. 안식당이 막아놨네. 안식당이 막아놨네. 아이고 얘기하자마자. 괜찮아? 탁탁 털어. 옳지. 나뭇잎 같은데 이게 가려서 안보여. 돌같은게. 내가 좋은데? 아빠가 거북이가? 거북이가 있어 여기? 괜찮아? 낙엽 때문에 돌이 잘 안보여. 조심해야 돼. 도토리는 아까 말했듯이 다람쥐나 이런 애들한테 양보해야 돼. 걔네들은 먹을게 부족하단 말이야. 왜요? 여기 산에 봐봐. 먹을게 많이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많이 배고파. 이거는 매미 껍질. 어 매미 껍질. 어떻게 발견한거야 이런거는? 어. 언니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팝으로야? 팝으로야. 팝으로 김이라고 해 앞으로. 흐하합니다!